그러면 이제 상주함창 상주 시작 상주함창 공갈로새 연밥 따는 척 그 나라 연밥 출밥 내 다주마 우리 부모 섬겨주소 물어야 대변고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세 친구야 본 기분 간모 돕고 조각 대만 돌아 한다 능청 능청 정비로 끝에 시골 올게 마주 앉아 나 고야 죽음 후생 가면 남군 못 여 성질 가네 이 대미 저 대미 다시 먼 노무 이 도안 대미 다 나왔 구나 이 날 무슨 반 날 이냐 조세 다리 간 날 이지 고초 당초 내가 내가 해도 지 사 이만 못하 저라 나도 야 죽어 후생 가면 도안 십 십 이놈 안 할라 에 쑥대머리 하지 꼬미님의 쑥대머리 도안 일 도안 에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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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